장해찬 최고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빨리 귀국하시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조정원 의원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저 장면을 보면서 참 이재명 대표 정말 무서운 사람이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무섭다? 네. 깊이 사과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혹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여기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전 당대표까지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했고 인천 계양에 거기에 공천을 받으셔서 나가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됐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은 공동근명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당대표를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이 너무 명백하게 보인다. 본인의 문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고 아까 얘기한 많은 수사당국의 신속한 출두에서 검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얘기를 그전에 했었으면 저 발언이 조금 진정성 있게 들렸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본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방탄이다, 방탄하시면서 검찰의 정치적 수사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방에 꼬리 자르기 전략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찌됐건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오전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과를 두고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사과는 했어요. 이런 가운데 아까 우리 조정원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영길, 이재명 이 두 분은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심송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2021년 5월의 송영길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는 쩐당대회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 것입니까?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외쳐오던 민주당이 이제야 당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심송심의 덫에 걸린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을 실토할 수 있었지 의문입니다. 썩은 냄새에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에는 오직 신속한 검찰 수사가 유일한 정남입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과를 한 셈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동안에 이재명 본인, 당대표 본인에 대한 의혹 그리고 녹취로 여러 증거들이 나왔을 때와는 정말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닷새 만에 이렇게 사실관계를 사실상 거의 인정하면서 사과를 한 부분은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과 대비하면 상당히 상반된 얘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소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판을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녹취록이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빨리 파악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과 대비한다면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시기가 2021년 5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1년 3월부터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김용희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유동규 씨 사무실에서 경선 자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경선이라는 것이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그동안 정치적 행보를 보면 둘 사이가 그렇게 이심송심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 전당대회 이후에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둘이 가까워진 이런 관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심을 사게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고 또 이것도 이재명 대표 측의 그런 행동도 좀 이상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민주당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만큼 빠른 수사 기간의 수사도 필요하고 또 민주당으로서도 어떤 세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전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이중잣대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직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 사건까지 의혹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재열 변호사님 민주당이 뭔가 이중잣대 딜레마에 깊게 빠져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 관측이 나오는데 양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그건 이중잣대,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봤을 때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는 모두 다 사안을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물론 반대하는 의견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현 대표를 공격하는 방법으로는 쓸 수가 있겠지만 그 내부에서 엄밀히 사정을 들여다보고 진행 상황을 다르게 봤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거의 반으로 쪼개져서 이 사안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는 사안에서는 다르다고 볼 것이고 또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정치 자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봉투를 현금으로 주고받는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못 벗어놨다는 부분은 치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그게 만약에 진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지만 그것과 또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진 의혹을 같이 보는 것도 우리나라가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죠 조 의원님 아까 이재명 당대표가 깊이 사과한다는 발언을 하셨고요 깊이 사과한다 그거의 진정성을 뭘로 알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검찰 수사하기 전에 돈 봉투 받은 의원들 명단을 먼저 공개하는 겁니다 9천만 원, 100만 원이면 90개고요 300만 원씩 하면 30개입니다 20여 명 의원이라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전수조사해서 당에서 돈 봉투 받은 사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게 어떤 목적인지 불문하고 다 공개하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로 민주당을 황골탈퇴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줄줄이 소환을 해가지고 특정 의원들이 소환 당하면서 받았니 안 받았니 하는 정말 보기 흉한 모습들이 펼쳐지면 오늘의 깊이 사과하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판단,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